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번째 경기 여자 선수 김수린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김수린 선수가 아주 일방적인 경기 그러나 유키민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자 세번째 경기는 미들급 경기가 되겠네요. 미들급 경기 장동건나 선수와 오그라다이키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도 상당히 재미있으리라. 무거울증의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팀장까지 가겠느냐.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 없이도 4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들급 경기입니다. 좀 중량감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한 방을 기준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장동건 선수가 개차량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정 못 맞춰가지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일단 불리한 조건에서 장동건 선수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장동건 선수 출전! 자 장동건 선수가 이제 링에 올라오겠습니다.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일전 4회전 시합 양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가 소개됩니다. 먼저 포코넌. 팀 마루소소 27세. 신장 174cm. 제중 73.25kg. 3전 2승 1. 무승부 무패에 빛나는 배틀로얄2 슈퍼맨 덕분. 먼저 장동건 선수가 소개됩니다. 장동건! 장동건 선수가 소개됐네. 274, 174cm. 3전 2승 1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지 기침형은. 신장 180cm. 최종 70.6kg. 6전 2패 1무. 3승이 모두 케이스. 일본에서 파이터! 오브라다이키 선수가 훨씬 더 나아보이는군요. 자기가 좀 있네요. 몸이 만들어져 있는 근육이 아니라 신장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에는 차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드린 대로. 주심이 1번인 뿐이죠? 네. 오메야 이치아키.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서 주의사항이 먼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71kg. 계약 체중은 71kg인데. 장동건 선수가 계약 체중은 못 맞춘 거죠? 못 맞췄어요. 세업 경기 선수들에게 참 이 감량군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라우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주먹에 무게감이 있어요. 확실히 미들급 선수들답네요. 네. 아 지금은 앞면 허용을 하고만한 장동건이었습니다. 좀 정돈으로 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겠네요. 상당히 지금 장동건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는 있는데요. 잘 받아치고 있는 오그라다이키. 옆구리 공격. 오그라다이키가 지금 파괴를 있어 보이죠. 그렇죠. 압박한 시도를 해봤던 오그라다이키. 오그라다이키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자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앞면. 네. 오른쪽 훅이 좀 크게 돌아갔었던 장동건. 짧은 아파갓. 오그라다이키. 오그라다이키의 퍼컷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네요. 랩트 잽. 잽이 좀 꽂힌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랩트. 랩트 한 명 다시 한 번 더 허용을 했던 장동건. 아파갓. 이번에 비껴나갑니다. 자 지금 미스 블루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아파갓이 날카롭다는 것은 근거리에서 충분히 좀 위협적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도 아파갓 날카로웠죠. 장동건 선수가 그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붙어주려면 완벽하게 붙어주고. 그렇습니다. 앞면 받아치고 있는 장동건. 장동건도 상당히 좀 거칠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건도 여기서 진흙이 들면 안 돼요. 그럼요. 네. 그 짧은 앞면 치고 빠져나가는 오그라다이키. 지금 앞면 연타로 허용을 했어요. 저 어퍼컷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폭포. 오. 근거리에서 오히려 장동건 선수가 재미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손해를 봐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어퍼컷이거든요. 네. 아 빠지면서 앞면. 다시 한 번 앞면. 거리 조정을 장동건 선수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금은 좀 불안한 어정쩡한 거리에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옆구리 공격. 옆구리 받아치고 있는 장동건. 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자 1라운드는. 어그라다이키 선수가 어떤 주목의 파괴력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묵직함이 느껴졌고요. 그렇다고 큰 주목이 장동건 선수에게 적중됐다는.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어그러나. 1라운드 역시 오라다이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근거리에서 압박함 같은 거는 좀. 장동건 선수가 신경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좀 위험해 보였어요. 자 탐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1라운드부터는. 어 지금 앞면 보는 모습인데. 자 주목이 끊어지는 주목이에요. 그렇죠. 1라운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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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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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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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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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앞면 짧게 맞아나가는 과정 복부 자 지금 모카다이키 선수가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렇죠? 네 네 네 네 지금 위험한 상황이 좀 여러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동건 선수는 아주 집요하게 근거리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빠져나가는 과정 어 지금 등을 보였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건 선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을 돌렸거든요 자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얼굴이 아주 붉게 물들어 있는 장동건 선수입니다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요 그러게요 뭔가 좀 전의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자 지금 안 좋아요 네 뭔가 좀 충격이 좀 장동건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지금 펀치를 내밀지를 못하고 좀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어요 짧은 아파갓 아 지금 또 다시 한 면 이거 큰 거 한 번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지금 피니쉬 블루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오크라 나이키 장동건 선수가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장동건 다시 한 번 라이트 지금 현재까지 그다지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지금 어 2라운드입니다만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장동건 선수입니다 다시 한 번 퍼프 아 지금 앞면 짧게 성공을 시키는 장동건이었습니다 어 좀 이 장동건 선수가 많이 흔들려 보이는데요 어 좀 이 장동건 선수가 많이 흔들려 보이는데요 네 고! 자 많이 힘들어하죠 네 저 2라운드 어렵게 버텼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2라운드 버티는 장동건이었습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 왔었어요 그럼요 네 순간적으로 등을 보였었던 등으로 보이면서 코너 쪽으로 좀 나갔었던 장동건인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럼요 그 이후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버티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오 오 조심은 계속 지금 확인을 하죠 네 어 괜찮은지 아 지금 맞았거든요 네 아 지금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네 2라운드 2라운드 순간적으로 아주 턱이 크게 돌아갔었던 장동건입니다 이 이후에 등을 보였단 말이죠 네 네 저장면이죠 저장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3라운드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많이 이런 흔들렸었던 장동건입니다 네 좀 회복을 했나요 어 계속 공격을 먼저 해보고 있는 장동건입니다 오 versus 에이드 .» ﹨ 장동건 이준 장동건입 잘했어요 지금처럼 너무ign 우리 영홉 tan 아 보포 거리를 띄워놓고 라이트하면 연달아 들어갑니다. 오그라 다이키 하나 번 거짓말지 못 올리고 또 올리고 올려놔 라이트하면 다시 한번다 라이트 장동분도 뭐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버티는 힘이 대단하네요. 복부, 라이트.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장동관.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계속 맞으면서도 안으로 집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옷 갈아다이기에 주먹이 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버텨냅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아파트가 몇 차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가까운 곳에서 적중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면. 또 아파카시 들어갔습니다. 턱이 들렸었던 장동관. 그리고 앞면 연타가 들어가고 노그라나이키입니다. 자,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있을까요? 경기 지속 여부가 좀 걱정이 되는군요. 다시 한 번 앞면 관자놀이 쪽입니다. 아, 타월이 날라왔네요. 사실은 그 전에 멈췄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요. 자, 지금 아쉬워하는 장동관 선수의 모습인데. 지금 버티기 쉽지 않았어요. 자, 잘한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는, 경기 중단에 대해서 아쉬웠는데 지금 버티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한 개점이 왔는데. 본인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 타월을 던졌는지 코너 쪽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더 위험했습니다. 지금쯤에서 사실은 중단시키는 게 맞았어요. 네. 상가도 이전 라운드도 아주 충격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컨디션이 지금 장동원 선수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승부욕은 좋지만. 그렇죠. 자, 물론 선수 보호 차원에서는 잘 결정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좀 위험했습니다. 직색까도 잘 결정한 문제입니다. 그럼요. 아, 이게 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틴 장동권도 대단하네요. 어차피가 대단하네요. 승부욕이 대단하네요. 장동원 선수가 이렇게 되면 첫 패를 낳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브라다이키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좋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장동원은 아직도 이 분을 사귀지를 못하는군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차량을 맞추지 못한 것부터 사실은 조기가 좀 아쉬웠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까지 역량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사선생활을 수령합니다. 이곳 원마운트. 배병복 회장으로부터 지금 시상이 있습니다. 자, 오브라다이키 선수가 오브라다이키 선수가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네요. 네, 오브라다이키 선수는 기량도 그렇고 자, 비등급스러운 몸비. 어, 그렇네요. 몸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펀치도 상당히 날카롭고 묵직하게 꽂힌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기량을 오늘 오브라다이키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뭐 오브라다이키 선수가 오늘 승리할 만한 기량을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동호 선수는 아쉽지만은 뭐 좀 더 잘 준비를 하면은 뭐 다음 경기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오늘 프로복싱 한일 최강전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자막은